이제 남자분들 소개하이소 안녕하십니까 철학가 알롱드롱 배 장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엄마야? 야 방역 있네 멋있다 안녕하세요 어 서울말 서울말 내 서울말 처음 본다 철학가 8,7학번 새내기 이세진입니다 어 그럼 우리랑 친구네 안녕 안녕 선배 선배 자기소개 하이소 철학가고 8,3학번이고 김대희 입니다 제임스 딘과 제임스 딘 자 저기 분위기도 좋은데 제가 건배 제의 한번 할까요? 아 이거 서울에서 유행하는 건데 개나발 개나발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저는 술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요 많이 먹게 생겼구만 어지러워 집에를 가야되는데 집에 가는 길을 이제야 부수요 오야노 내가 집에 데뷔 다 줄게 이척은 어디서 어지러워 어머야 어머 저기는 벌써 커플 됐네 그러면 우리도 빨리 커플 정하지요 자 소지품 꺼냈께예 눈 감으이소 야 어머니가 앉고 싶다 눈 뜨면 안됩니다 눈 뜨면 안됩니다 됐습니다 대희선배부터 고르이소 저 속았지러워 그게 내 낀인데 선배랑 이제 저랑 짝집니다 아 아 Lö x 2 엉스를 기분 좋은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짝지고 이렇게 짝지니까 우리 빨리 찢어지십니다 선배 우리 이제 뭐 할까예 남포동 가서 문어밭 씹으면서 영화나 볼까예? 전용록에 도라이 어떠십니까? 도라이? 네 네가 주인공이가